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이번에 젠버리 파행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어저께 갑자기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 발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젠버리 실패 관련해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맹폭을 쏟아붓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젠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국정조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저께 민주당 대변인이 했었던 발언을 한 발 물러내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답은 간단한 게 이번 젠버리 파행 관련해서 책임론을 따지고 들다가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나 본인들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라도 지역, 전북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번 젠버리 파행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번 젠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야영장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야영지 매립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젠버리 부지 공격률이 37%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았더니 문재인 정부도 전북도 젠버리보다는 오히려 전북 지역 발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행사를 뒷전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젠버리 유치 후 진행 과정을 보면 새만금 젠버리는 2015년도 9월달에 강원도와 고성 경안 끝에 한국 후보지로 새만금이 최종 선정이 되었고 2년 뒤인 2017년 7월달에 세계 총회에서 폴란드를 누르고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문재인은 2023년 세계 젠버리 유치 축하 메시지를 냈으며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문정부는 지원을 쏟아 부었으며 최대한 젠버리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젠버리 성공의 필수 요소를 하면서 특별법은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라든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들의 요구대로 예타가 면제가 되었으며 8천억원이나 투입이 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들어왔고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민간개발로 예정이 되었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지난해 착공이 되었으며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역시 완공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젠버리의 예산은 당초에 491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846억원으로 늘었으며 대회 직전에는 1130억원까지 올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젠버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로 거쳐서 이번 정부까지 정부 차원에서 물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젠버리 성공을 위한 다른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착착 들어서는 동안 가장 중요한 야영지 환경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부지 매립이라든가 시설 준비가 미비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회 직전까지 4만 3천명 이상이 쓰는 샤워장이 281동으로서 목표였던 417동에 크게 못 미쳤고 화장실의 개수 역시도 354개에 그쳤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젠버리 야영장은 5년 전 관광 레저 용지에서 농생명 용지로 바꾼 것도 편법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가부하고 전북도는 2017년 12월 달에 세만금 위원회를 통해서 부지를 농생명 용지로 변경한 뒤에 2019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매립 비용을 농지 관리 기금에서 끌어올 수가 있고 공사 기간도 줄이기 위한 포석이었으며 농지 개발로 개발하면 당초의 계획보다 부지의 높이를 1m에서 1.5m 정도 낮게 쌓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음 용지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내린 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국제 행사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번 젠버리에서 텐트를 치는 과정에 텐트를 고정을 하는 지지대가 땅에 제대로 박히지 않을 정도로 매립은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산 빼먹기는 공식처럼 따라 붙었고 젠버리 준비를 이따위로 해놓으면서도 젠버리 관련 해외 출장은 역대급이었으며 젠버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축구 관람이라든가 와인 행사라든가 별하별 명목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무려 99번이나 젠버리 관련 공무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젠버리 관련 예산은 젠버리 행사 준비보다는 젠버리 조직의 운영비에다가 돈을 다 때려 박았으며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자리들을 만들어냈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자리 나누어 먹기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 이번 젠버리가 끝나면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역시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젠버리 주무부처이면서 6년 동안 여가부 장관들은 현장 방문을 딱 두 번밖에 하지 않았고 특히나 젠버리 핑계로 출장을 갔다 온 여가부 공무원이 18명이나 되는데 정작 젠버리 부서에는 한 명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출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또 이번에 젠버리 공동위원장 5명은 이번 젠버리를 준비하는 기간 6년 동안 한 번밖에 모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 회의조차도 말싸움을 하다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번 젠버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과 무책임 예산 빼먹기의 끝판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번 젠버리가 끝나면 책임 소재를 다 따져 물어서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책임을 무려할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무려할 것이고 민주당도 국정조사에서 한 발 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입만 열면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외치던 그 자세를 분명히 유지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였던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젠버리에 대해서 젠버리는 다음 정부 때 열리게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무려 5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 정권 들어서 왜 젠버리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아직까지는 젠버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더 이상 문제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젠버리가 끝나면 이번에 세금을 때려붓고 국격이 실추되는 결과만 가져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